한 남성이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. 군복을 입은 이 남성,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인데요. 그런데 도착한 곳은 군부대가 아닌 어느 허름한 PC방입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그 남자의 이중생활입니다. 12년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2012년 10월이었고요. 경기도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성이었다고 합니다.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동료가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 남성분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.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 동료분이 뭔가 좀 예감이 기분이 찜찜해서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던 겁니다. 50대 동료였던 남성, 이미 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. 그래서 머리에 둥기로 여러 차례 맞은 것 같은 흔적도 남아있었고 집안에 혈흔도 낭자했다고 하고요. 굉장히 어지럽게 살림살이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여기에 강제로 침입하는 적은 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하, 그래서 유족들의 비통함 속에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그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살인범이 있었던 거죠? 네, 당시 피해자는 아내와 이혼 후에 두 딸과 자주 왕래했다고 합니다. 특히 큰 딸은 약 3년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최근 손녀까지 낳았다고 하는데요. 그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큰 딸의 남편인 안 씨가 장례식 내내 가족들을 챙기면서 의젓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. 30대인 안 씨는 현재 부모부대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군에서 조화와 함께 조의금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. 피해자의 큰 딸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편인 안 씨와 딸을 생각하면서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건 며칠 뒤에 경찰이 피해자의 사위인 안 씨를 살인범으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. 박 변호사님, 빈소에서 상준 우르스를 하던 사위가 살인범으로? 이게 참 놀랍죠? 쌀뜰하게 챙기는 사위가 살인범으로 체포가 됐던 건데 사건 당일날 피해자, 장인 집 근처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차량이 가속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. 그 차가 고구 외제차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가 그 차 자체가 사위 안 씨가 소유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장인이 살해당하기 전에 이틀 전에 안 씨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장인 계좌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인출을 했던 사실을 적발을 했고요. 이거 가지고 아내한테 월급이라고 속였던 것 같습니다. 이걸 알게 되니까 장인이 혼을 냈겠죠? 돈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걸로 살해를 했던 걸로 보이고 알고 보니까 이 안 씨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. 그냥 백수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. 교수님, 무슨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이라면서요? 글쎄요.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아내와도 한 4년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직업을 지상파 방송국 헬기 조종사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딸도 참 남자를 제대로 못 본 건데 그러다가 결혼 직전에야 사실 그게 아니라 나 직업 군인이다.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육군 중사로 쭉 있었는데 1년 뒤에는 이 육군 중사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군을 떠나게 됐어요. 군인이긴 했군요. 군인의 언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. 그건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 갑자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됐다라고 속이고 부대 근처까지 이사를 갔으니까 이 가족 같은 경우는 꽃밭 쏘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 안 씨가 타고 다니던 이 외저차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아 샀고 이 차를 타고 매일 아침마다 PC방으로 출근을 했다. 뭐 무슨 PC사령부의 비서실장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거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외저차 타고 PC방 가는 거죠.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판 수익금으로 아내에게 봉급을 주는 척 했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니까 최근 두 달간 아예 생활비를 갖다 주지 못하니까 살인을 결심을 하게 됐다. 정말 내막을 알고 보면 어이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런데 왜 하필 장인어른이 타깃이 된 거죠? 이게 장인어른 앞에 들어있는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노렸기 때문입니다. 안 씨는 아내와 장인어른의 통화를 우연히 듣다가 장인이 사망하면 아내에게 2억 원의 보험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. 또 그 와중에 장인어른의 돈을 몰래 빼돌린 사실까지 탄로가 나니까 장인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. 안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서 문 밖에서 무려 3시간을 기다렸고요. 새벽에 퇴근한 피해자를 따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장인이 사위가 마실 차를 내어주려고 뒤를 도는 순간 둔길을 꺼내서 무려 12차례나 장인의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. 이 폐륜자 안 씨 범행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혔습니다.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.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처병에 소외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랬습니다. 너무 무섭고 죄송하고 후회되고... 과연 진짜 무서웠을까요? 글쎄요. 저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게 범죄를 계획했던 게요. 이 쇼핑백 두 개를 준비했고 하나는 도넛하고 사탕 같은 걸 넣고 하나는 둥기를 준비해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장인한테 선물을 줄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둥기로 장인을 공격해서 살해를 했던 것이고요.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참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임금 편의점에 가서 또 뻔뻔하게 그냥 음료수 사 마시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. 지금 살인 직후... 장인을 해친 직후에 저렇게 무슨 큰일한 듯이 저렇게 음료를 사셔 마셨고 또 검거되고 재판에서는요. 아, 그 장인이 내가 그 도넛 사간 걸 무시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됐다.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재판부 믿지 않았겠죠, 당연히. 전속 살해의 의미로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교수님, 진짜 저건 사람도 아닙니다. 글쎄요, 군의 입장에서는 저런 인성을 가진 자가 군을 떠난 것은 군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. 사실 아까도 무섭고 죄송하고 후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 어른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하기 힘든 것인데 글쎄요,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을 속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결과적이긴 한데 딸이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그런 사항이 된 건데 정말 사람을 잘 보고 결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. 예.